스케일 트레이드 스케일 트레이드? 자 이거 우리 그 이거 탑컬 이거 자 우리 이분 이거 안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할까요? 이거 주인분 했다가 이거 X될 거 같은데 이거 지금이라도 취소할까요 이거? 이거 이제 저희 거 할 텐데 그렇죠 사십삭 야 니꺼 인터밀란도 오늘 하자 인터밀란멸망강도 오늘 하자 그렇죠 해야죠 혼다니꺼 한 시간 후에 한 번 더 가능하다고? 알겠습니다 혼다니꺼도 한 번 가겠습니다 네 아 다 되나봐요? 어 오늘 피파하고 다음주 피파 안하니까 오늘 피파 뽕을 뽑자 아예 그냥 어? 아 미치겠다 자 일단 이거 하고 저희 거 본퀴 해보고 2, 3이 거 인터밀랑 하고 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안하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온경석 어서오시고요 온경석 어서오시고요 아 나 가먼랜드 미치겠다 진짜 아 나 가먼랜드 미치겠다 진짜 아 나 가먼랜드 미치겠다 진짜 방종하기 전에 먹방 뒤풀이하고 방종하냐고요? 근데 저는 짜파게티라도 먹고 방종하고 싶어요 짜파게티라도 먹고 방종하고 싶어요 아 맨망기가 다 먹었구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설사한다면서 왜 짜파게티를 다 먹어 아니 아니 그저께 먹는거야 어저께 야 먹는걸로 뭐라 하지마 그 새끼한테 분명히 다섯개가 있었는데 다섯개가 있었는데 맨망기가 말했잖아 형님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듭니다 네? 월월 거리지 마십시오 그랬잖아 너한테 며칠 전에 그랬는데 또 그러냐 아아 맘맨 또 미치겠네 아 짜파게티를 좀 뭐 먹을랬구만 자 일단 이분같은 경우는 해남 정복왕 용수빈씨거든요 아니 왜 웃었어 뭐 이렇게 하는게 창피해? 어? 아니 비하하는거냐 지금? 아 뭐여 어? 정복을 좋아하시나봐요 아니 이거 그런거 따시는 분 아니야 그 해녀 그런 분들 어? 해남 해남 거 그래 해녀 해남 근데 그거 웃었어?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거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뭘 또 그러야 얼굴까지 마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만맨 인성쓰레기네 먹을 것만 축내고 하는거 일도 없다고? 좋습니다 자 일단 이분같은 경우 어떻게 스케이트레이드라고? 장강 3 장강 3명 정환 3명 아 낯 Shayk 상관이 되게 섹스 아 이거 돈이 안되는데 이거 20억 트레이드는 안하는게 나은데 맞잖아 자 우리 용수빈 형님님 취소하겠습니다 용수빈 형님님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돼요 돈이 용수빈 형님님 이거 다시 생각하세요 퀵표 드리겠습니다 취소할게요 형님은 30억 안치면 안하는게 나아요 20억이 잘뜨긴 떠요 20억 해서 30억 되는 경우가 있는데 20억 잘못했다가요 어떻게 되냐면 5억 돼요 5억 저희가 몇 번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뭘 그냥 하냐 뭘 그냥 해 스케줄 쳐받아가지고 야 이게 우리꺼에요 우리꺼 자 일단은 우리꺼 하겠습니다 우리꺼 돈 있으니까 30억보다 잘뜬다고 아니 안뜬다니까 안뜨면 어떡할래 주인이 그냥 해달라고 아이디 뭔데 옹경선님 뭐라고요 별부수 9만개 쏜다고요 쏘세요 오늘 21억에서 캠피를 떴다고 독버선님 계시냐 스케줄 본인의지로 해달라고 맞게 이러는데 안해버린다고 야 내가 안하는 이유가 내가 이거 망할 것 같아서 안하잖아 그러니까요 어 물타기 15제 그럼 야 한번 해볼게 야 아 이거 X될 것 같은데 3강 이상 3강 이상 3명 2명은 더 아 상강을 하나 사야겠네 상강을 일단 2명 사고 아 이거 X될 빈인데 이거 아 아 이거 X될 빈인데 일단 4장 그 U23으로 정승 100 정승현 오케이 최규백 아 이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최규백 심상벽 누군가 그럼 수고한 도전 수고한 히 기성룡 병맨~~ 아 안되겠다 딱 3칸 있네 김병지 형님 활짝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! 활짝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 활짝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님 딱 한번만 한번만 활짝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왜왜 형님 딱 한번만 활짝 웃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억 트레이드네요 자 20억 채웠습니다 아 안된다니까 이거 어떤 새끼가 안된다니까 아니 그리고 프로는 프로는 그러니까요 아 독보사님 죄송합니다 미치겠다 이거 프로 한번 해봐야 되나 아니 이거 이따가 ㅈ 될 것 같은데 진짜 특정 시즌이에요 사야돼 8명 이상? 아 이거 절대 안되는데 안되고 아니 프로 그리고 프로는 처음부터 할 수가 없었던게 내가 왜 안 했냐면 5강 이상을 4명 투입해야 돼 그러면 4명을 그 사야되는데 5강 이상이 지금 구하기가 7천만원으로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어렵죠 사실 그러면 돈을 20억을 맞추기가 사실 좀 힘든데 5강을 몇 개 들고 있어요 일단 좀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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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